자 여러분 이게 부채바위 입니다 이게 부채바위 에요 반짝깁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채바위 선녀 남은 꿈과 여기서 목간을 하고 멋진 에러영화를 찍었답니다 하하하하 뻥이야 하하하하 오늘은요 이상하게 하늘의 구름이 진짜 환상입니다 나 이런 구름 처음 보네 여러분 구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어요 그림이야 그림 작품을 볼게요 출발 와우 야 야 이 구름이 뭐 이런 구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와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구름 보세요 그리고 저쪽에 보세요 저쪽에 저기 보시면 뭉게 구름이 있네 저거 저 구름 하나 있죠 저기요 저 가운데 구름이 뭐 하나의 성 같아요 와 이런 구름은 처음 보네요 지금 저 보세요 하늘 와 진짜 예술이에요 예술 예술 그림 같아요 그림 건지 하늘에서 진짜 뭔 복을 주려나 봐요 대한민국한테 대한민국한테 저 밑에 보세요 저기요 저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게요 하나의 무슨 다른 나라 같지 않습니까 일본인가요 나라 같아 나라 같아 무슨 저렇게 구름이 저렇게 땄는지 아마 오늘은 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 신이시여 오 부처님이시여 하늘에 계신 신이신여 와 복을 주십시오 저한테 좀 기운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다 정말 내년에는 뭔가 좀 멋진 작품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이 반짝이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고 싶으면 제 마음입니다 진짜 진짜 제 소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박박 밀어주십시오 나무관삼불사 할렐루야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강진하는 출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짝이는 출세입니다 아주 시련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인생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만세 반짝이 만만세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구름이 너무 맛있어요 구름 한번 찍어요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죠? 이 뿅가죠?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돈 2억만 벌게 해주십시오 돈 2억만 돈 2억을 까먹었어요 카지노 하하하하하하 아유 쏘리 커미플리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채마 부채바위입니다 예 땡큐 안녕히계세요 야 좋다